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동아시아 각국에 개항을 들어갈 건데요. 땅덩어리가 넓은 순서대로 개항이 됩니다. 142페이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일단은요. 왕조가 쭉 발전되는 순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록상의 왕조.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고요. 은나라에서는 갑골문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주나라 갑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도. 그죠? 책봉 좋은 관계. 자 춘추장국 시대는 철기가 키워드였었고요. 진나라. 진나라는 통일정책. 한나라는 한종문화의 깃들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위진남북도 시대. 이 위진남북도 시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려볼래요? 자 위. 촉. 오. 됐나요? 통일됩니다. 진. 그 자리에 오호가 쳐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동진. 그 다음에 송재양진.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진은 망했죠? 이 자리에 오호 16국. 그 오호 16국을 통일하는 게 북위. 북인 다시 어떻게 쪼개집니까? 자 동의와 서위. 이것이 다시 북제와 북주. 이게 위진남북도 시대. 이를 통일한 게 수나라인데. 자 위진남북도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 감옥에서는 인구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 인구의 이동 테마와 연결합니다. 통일했었던 수나라. 수나라는 이제 문재는 과거제. 양재는 대운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당나라 가볼까요? 당나라는 율령체제의 확립. 됐죠? 그 다음에 자 5대 10국 시대가 들어섰는데 절도사들의 날립 시대다. 이걸 통일했었던 게 송나라. 송나라 조강유는 문치주의 정책. 그로 인해서 많은 정보광조들이 들어섰다. 그 정보광조에 자 마지막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자 원나라는요. 몽고인 제1주의라는 정책이 자 키워드인데. 이로 인해서 한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래 이제 명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됐고. 명나라는 한족문의 부활. 됐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본다면 북로남의 침략.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명나라가요 북로남의 침략으로 쇠퇴가 되고 장거정의 개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곧 임진전쟁을 지원하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되죠. 그래서 새롭게 자 여기 있는 여진족. 이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청이 건국이 됐고 명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 청나라는 자 18세기 강의제, 옹정제, 권룡제 때 나름의 전성기를 누렸고 19세기가 되면은 쇠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가 쇠퇴되는 19세기에 자 기억나시나요? 영국이요 삼강무역이라는 걸 19세기에 했습니다. 그 19세기에 삼강무역에서 뭘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자 아편을 갖다가 몰래 몰래 수출했었던 거죠. 아편, 눈, 수출. 그래서요 당시에 임칙서라는 관리가 임칙서라는 관리가 아편을 뭐합니까? 몰수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래 임칙서라는 관리가 자 아편을 뭐했다? 몰수 폐기 처분할 겁니다. 어디에 와서 해야 됩니까? 꽝조항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게 뭐 불법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꽝조항에서 와서 무역을 했을 거니까 서양과의 무역은 꽝조항이니까 두 번째 그랬더니 영국이요 자 침략을 합니다. 그럼 영국이 침략을 하는데 당시에 어디를 점령당하냐면 난징을 점령당합니다. 그럼 난징을 점령당해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겠습니까? 난징 조약이죠. 이 난징 조약은요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의 가장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최혜국 대우, 취해법권, 관세, 자주권의 상실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조약, 동아시아 각 국가가 이제 개항이 되는 과정에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될 건데 그 불평등 조약의 가장 원형이 바로 난징 조약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1842년도에 자 개항이 됐습니다. 몇 년대라고요? 40년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난징 조약에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샘은 다 쓰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배상금 지분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취해법권이라든지 최혜국 대우, 관세, 자주권 상실 이런 내용들은 여기다 안 쓸 거고 좀 이따가 1차 아편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2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차 아편전쟁에서 메이징 조약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 메이징 조약과 비교할 것들만 일단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몇 개 항구가 개항이 되냐면 5개 항구가 개항됩니다. 그 5개 항구 중에 우리는 어디를 기억하냐면 상하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두 번째 간단하면 영토를 뺏기는데 어디를 뺏기냐면 홍콩을 한량하게 됩니다. 한량이란 말은 이제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자 영국에게 홍콩을 넘깁니다. 이 홍콩은요 나중에 언제 반환이 되냐면 반환되는 시점 체크하십시오. 1997년도에 자 반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징 조약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5개 항구를 개항했다. 그 다음에 홍콩을 뺏겼다. 어 또 뭘 적어드릴까요? 예 이게 들어갑니다. 공행이라는 게 자 폐지가 됩니다. 자 공행이라는 게 폐지되는데 이 공행은 청나라가 서양과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꽝저우항으로만 제안했고 공행이라는 애들을 설치했죠. 그래서 그 공행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럼 1차 아편전쟁의 의는 뭐냐면 무슨 무역 체제가 붕괴되었다? 네 공행 무역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붕괴되었다. 1차 아편전쟁하고요. 2차 아편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천국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냐면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벌어져요. 그러면 이 태평천국운동은 1차와 2차 아편전쟁 사이인데 중심인물은 누가 있냐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수전. 이 홍수전이 뭘 만들었냐면 배상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배상재회. 배자가 이제 숭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상자는 윗상자. 위에 있는 황제를 숭배한다.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더라면 얘들의 사상적 기반은 뭐라고요? 크리스트교입니다. 뭐라고요? 크리스트교입니다. 여기는 이 태평천국운동은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무슨 농민운동하고 이제 비교를 하냐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하고 비교하거든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사상적 기반이 뭡니까? 동학입니다. 됐죠? 동학.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도 마찬가지고 동학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평등. 인간평등을 어쨌든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요. 여기에 있는 이 배상재회. 배자를 빼고 그냥 상재회라고도 합니다. 이걸 조직을 해서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멸망시키자. 멸망시키자. 만주족의 나라를 멸망시키자. 청나라죠? 그 다음에 부흥시키자. 누구를요?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키자. 그래서 멸만 흥한이라는 슬로건을 외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얘네들이 난징에 수도를 두고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건설되었어요. 수도가 어디라고요? 난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수도인 난징에 태평천국이 이제 건설되면서 얘네들이 뭐하게 되냐면 토지 분배를 합니다. 자 이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천조 전무제도라고 합니다. 천조 전무제도는 자 뭐하는 거라고요? 자 토지를 분배해주는 겁니다. 토지 분배. 됐죠?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들을 자 폐지하는데 얘들이 뭘 부르지냐면 남녀평등.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외쳤다. 아까 크리스트교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분배하고 있었다. 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정부한테 요구했었던 폐정개혁안 12개조가 있는데요. 그 폐정개혁안 12개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토지를 분배해주세요. 신분제를 폐지해주세요. 신분제 폐지. 이런 걸 외치거든요. 그 성격이 똑같아요. 와우.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여러분들 자 어떤 성격을 띄고 있냐면 반봉건. 반봉건. 봉건 시대의 어떤 관습들을 이제 없애는 반대하는 거죠. 폐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분배라든지 남녀평등 똑같이 자 태평천국연동에서도 보이고 있다. 여섯 번째 간단하면 자 이들이요. 나중에 이제 진압이 될 건데 향룡이라고 불려지는 신사층들. 이 신사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 군사조직인데 뭐냐면 여기 있는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홍장.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증국번. 이홍장과 증국번이 신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청시대 집권층이 신사층이잖아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 군사조직 향룡. 향룡과 자 그 다음에 상승군이라 불려지는 자 외국군대가 있는데 상승군이라 불려지는 이 외국군대. 자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결국은 태평천국운동을 뭐 해버린다고요?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건데 이 동학농민운동 때요. 우금치전투가 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전투 농민군. 자 VS 관군. 국가군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양반 지주들이 만든 민보군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일본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하게 된 건데 일본군이 개입한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외국군이 자 그러네. 일본도 외국이니까 외국군의 개입으로 외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태평천국운동과 똑같네요. 그죠. 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봉건을 외치고 있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외국군대가 개입해서 진압되었다라는 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요 태평천국운동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차 아편전쟁이 터지냐면 2차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2차 아편전쟁은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영국에 자 무역 확대 자 요구가 있었는데 5개 항구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더 늘려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육지 안쪽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허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무역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뭐 했을까요? 거절했겠죠? 자 그랬더니 영국이 삐진 겁니다. 아이씨 내가 부탁했는데 이걸 거절했어? 좋아. 너 한 번만 더 걸려라. 너 침략의 명분만 또 생기면 내가 그때 또 때려주고 항구를 더 추가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때마침 꼬투리를 잡았던 게 뭐냐면 에로우 사건. 이 에로우 사건은요. 동인도 회사에 배가 에로우라는 배가 있었는데 에로우라는 게 화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화살처럼 빠른 배 이런 뜻인데 이 배에 누가 숨어들었다냐면 아편을 수입하고 있는 밀수업자. 이 밀수업자가 동인도 배의 선박에 숨어들었다라는 첩보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리들이 에로우를 검문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 조금 막 찾다가 저 위에 영국 국기도 있고 그래서 국기도 끄집어 내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아편이 숨겨져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국기를 막 끄집어 내렸는데 자 그게 어떻게 돼요? 발에 살짝 스친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선원들이 갑자기 이제 깜놀한 표정을 하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죠. 야 장난하냐? 우리 대형제국의 국기를 네가 발로 밟았어? 이겁니다. 뭔지 밟았어? 잠깐 스친 건데. 아니야 밟았어. 내가 방금 봤거든?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대형제국의 자 여기 있는 국기를 발로 밟았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아 이 말도 안 되는 자 꼬투리를 잡아서 침략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배경이죠. 자 1차 때는요 누구 이름 기억하시고요? 임칙서. 2차에서는요 에로우 사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누가 따라 돌아오냐면 프랑스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은 영프 연합군이 침략한 겁니다. 그럼 영프 연합군이 침략을 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선교사 처형을 구실삼아서 침략해 들었다. 자 앞에 주어를 빼겠죠? 주어를 빼고 어떤 국가를 찾는 문제에서 선교사 처형을 구실삼아 침략해 들었다. 그럼 무조건 다 프랑스예요. 프랑스가요 선교사 탄압, 선교사 처형을 구실삼아서 침략한 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병인, 박해 기억나시나요? 그걸 구실삼아서 병인 양형. 됐죠? 병인 양형.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어디입니까? 2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때 청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베트남. 그 베트남을 개항시킬 때 명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선교사를 감히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탄압을 구실로 침략했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프랑스로 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2차 아편전쟁 때는 영프 연합군이 함께 연합을 해서 들어왔는데 얘들이 어디를 점령당하냐면 텐진을 점령당해요. 텐진. 그럼 텐진이 점령당해서 무슨 조약이 체결될 거냐면 텐진 조약이 체결될 건데 이 텐진 조약이 1858년도에 체결돼요. 그럼 1858년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됐는데 청나라가 이거를 뭐하냐면 파기해요. 야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파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영프 연합군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베이징을 공격해버려요. 베이징은 수도 아닙니까? 수도. 수도가 함락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을 공격당하는 이 시점에서 청나라는 큰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 청나라의 큰 위기 상황에서 누가? 러시아가. 자 뭐라고 합니까? 야 네네들 싸움을 중재해줄까? 결국 2차 아편전쟁을 중재해줍니다. 러시아가. 러시아가 이 싸움을 중재해주게 됐고 그래 체결된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바로 베이징 조약입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이 1860년에 체결될 건데 앞에 있었던 난징 조약하고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이는 텐진 조약이라는 게 앞에 있었잖아요. 이 텐진 조약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다시 흡수돼요. 여기에 다시 흡수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난징 조약하고 제가 비교할게요. 난징 조약하고 비교해서 아까 5개 항구였었죠. 여기서는 몇 개 항구냐면 10개 항구입니다. 자 10개 항구. 10개 항구.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면 앞에 홍콩을 뺏겼죠. 여기는 어디를 뺏기냐면 주룡반도를 뺏기게 돼요. 주룡반도를 한량합니다. 주룡반도. 이 주룡반도는 영국한테 한량해요. 그랬을 때 얘가 홍콩에서 보여요. 홍콩 바로 앞에 있는 반도입니다. 홍콩과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영국이 언제 반환해주냐면 1997년도에 반환해주면 홍콩과 함께. 자 주룡반도를 뺏깁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면 프랑스는 프랑스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자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겠죠. 왜냐하면 침략의 명분이 이거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단하면 여기에 베이징에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뭐 될 수 있다? 설치될 수 있다. 각국의 공사관들이 베이징에 설치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간단하면 러시아. 이 싸움을 중재해 준 게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는요. 이 싸움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디를? 연애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와우. 러시아가 연애주를 받아갔네요. 그러면 사실은요. 쌤이 앞에 있는 난징 조약과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 텐진 조약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일부 쌤들이요. 자꾸만 이 텐진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을 구분지어서 가르치는 쌤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텐진 조약이 체결된 건데 그걸 파기했다가 다시 침략을 받아서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고 이 조약 안에 텐진 조약의 내용이 흡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죠. 누가 중재했습니까? 러시아가 중재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그 대가를 어디 어디 갔습니까? 연애주를 얻어갔잖아요. 그럼 연애주를 얻어간 이 모습은 연애주를 얻어간 이 모습은 당연히 텐진 조약에는 없어야 되죠. 여기는 러시아가 개입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또 막 다 쪼개가지고 텐진 조약의 내용 물론 쌤 책에도 있어요. 다른 쌤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텐진 조약에 있는 내용 페이징 조약의 내용을 쌤이 짜로 분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되죠? 페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했으니까 러시아도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연애주를 얻어갔다. 그러니까 이 연애주를 얻어간 모습은 텐진 조약에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쭈룽만두를 뺏기는 거. 그럼 쌤이 색깔 있는 이걸로 이렇게 네옴파스 쳐볼게요. 러시아가 연애주를 얻어가는 모습 영국이 쭈룽만두를 얻어가는 모습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뭐와 관련된 거죠? 땅과 관련된 겁니까? 네. 땅과 관련된 거네요. 이 땅과 관련된 거는 무슨 조약이 없었다? 예. 텐진 조약에 없었다. 그럼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텐진 조약에 이미 다 있었던 거다. 그게 다시금 페이징 조약에 그대로 흡수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뭐와 관련된 거는 땅과 관련된 거는 어디에 없었다? 텐진 조약에 없었다. 그래서 주릉반도를 뺏기는 거하고 연애주를 러시아에게 뺏기는 거 이 장면은 여기엔 없었고 라고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자. 빼기 중조약. 이때요.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에서 이제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야. 우리가 왜 깨졌지? 우리가 깨진 이유가 뭘까? 아. 우리의 무기기술이 안 좋구나. 그래서 서양의 무기기술이 더 좋구나. 서양의 무기기술을 따라해볼까? 라는 게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양무운동은요. 1861년 요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60년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60년대. 몇 차 아편전쟁 깨지고 2차 아편전쟁 직후에. 그런데 이 양무운동을 진압했고 아니 양무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양무운동을 시작하자마자 3년 뒤에 그러니까 1864년이겠죠. 1864년도에 여기에 있는 태평천국 운동을 쟤네들이 진압하는 겁니다. 그럼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게 아까 누구라 하겠습니까? 이홍장과 진국번이라 하겠죠. 이홍장과 진국번. 자 얘네들이 그러면 양무운동의 핵심 멤버네요. 그러니까 양무운동을 막 시작하자마자 3년 뒤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겁니다. 그러니까 1864년도에 진압된 거네요. 그럼 결론 태평천국 운동은 시작된 시점은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서 시작됐다. 그죠? 진압된 시점은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양무운동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무운동의 추진 세력 그들이 자 진압을 했다.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은 1차와 2차 사이고 진압된 시점은 2차 아편전쟁 이후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홍장과 진국번이요 양무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때 얘들의 무기를 한 번 더 본 겁니다. 와우 너희들의 무기는 정말 짱인데 이걸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양무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야라는 확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무운동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무운동의 배경은 무슨 전쟁에 대한 패배 아편전쟁에 대한 패배 이것도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태평천공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했다고 이런 게 이제 배경으로 작용되거든요. 이게 연도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가 시작된 건 이때 이미 시작된 거고 태평천공운동을 진압한 건 1864년이거든요. 그래서 연도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마무리하면 양무운동이 막 시작되자마자 태평천공운동을 진압할 때 외국 군대의 무기를 한 번 더 본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야 열심히 하자 라고 이제 자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배경으로 자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요 양무운동은 누가 중심이 됐냐면 이홍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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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곡법 자 이들이 중심이 됐고 슬로건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슬로건은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갖다 쓰겠다. 용자가 쓸 용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의 체제 즉 사상과 제도와 법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서양의 기술만 갖다 쓰겠다라는 중체서용 이거하고 똑같은 뜻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 무슨 서기 동도서기 동양의 도리를 바탕으로 도리 정신세계 서양의 기술만 갖다 쓰겠다라는 자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됐죠?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간단하면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면 얘들이 서양의 과학기술 자 무기기술 자 이런 것들을 적극 자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자 무슨 공장을 설립하냐면 무기공장들을 설립합니다. 무기공장들을 설립한다. 그랬을 때 우리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영선사라는 사절단이 있는데 이 영선사라는 사절단은 김윤식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1881년 단장이 되어서 단장이 되어서 50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청나라에 와서 양무운동을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온 거죠? 양무운동을 벤치마킹하러 왔는데 돈이 없었어요. 원래 2년을 목표로 왔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국가가 야 돌아와! 그래서 1년 만에 조기기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돌아가서 뭘 만들죠? 무기공장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걸 한국사에서 써먹으세요. 자 영선사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기기창 이건 한국사에서 써먹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 영선사 일행이 어디에 갔냐는 겁니다. 어디에 갔냐면 바로 여기에 갑니다. 텐진 텐진 됐죠? 텐진에 왔다라는 거 그래서 1년 정도 무기공장 기술을 배웠고 1년 만에 어쨌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었다. 텐진이라는 거 확인하십시오. 어 다섯 번째 이 악무 운동이요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1880년대에 전쟁을 하나 했어요. 자 무슨 전쟁? 청프전쟁 어머나 청프전쟁을 했는데 이 청프전쟁은 1884에서 1885까지 자 뭡니까? 베트남 땅 베트남 땅을 놓고 결국 싸운 건데 청나라가 졌어요. 졌을 때 괜찮아 20년 정도 하긴 했지만 야 프랑스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혁명이 먼저 성공한다던데 20년 만에 그걸 어떻게 따라잡니? 괜찮아 괜찮아 힘내 그래서 이때 청프전쟁에서는 아 이 악무 운동이 잘못된 건가? 약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아니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10년간 10년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전쟁에서 깨진 겁니까? 아이고야 청일전쟁에서 깨져버린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1894년에서 1895년의 청일전쟁 결국은 아하 양무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구나. 일본의 운동이 옳았구나. 일본은요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자 근대화 운동을 했는데 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 슬로건이 뭐냐면요 문명개화거든요. 자 문명개화 문명개화 어 중체서용은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상과 법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갖다 쓰겠다. 이게 중체서용이잖아요. 반면에 일본의 문명개화는 이 문명이라는 거에는 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문명만 받아들이면 자 그거는 의미가 없다. 빈껍데기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정신세계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즉 서양의 서양의 물질문명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서양의 사고방식 어 정치 사상 제도 법 이런 것까지 싸그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그 생각이 누구와 똑같아야 되냐면 서양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완벽한 무슨 국가가 될 수 있다?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물질문명 외에 정신문명 그러니까 사상이나 제도 법 이것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 문명개화에 기반을 둔 메이지 유시는 언제부터냐면 1868년 이때부터 어쨌든 시작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전개된 거는 70년대부터인데 시작된 시점은 68년입니다. 그럼 얘네들 또 60년대 그죠? 60년대 그럼 여기는 양모운동도 60년대 약간의 연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둘 다 60년대 60년대 근대운동을 했죠. 하지만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자 한번 붙은 게 30년 뒤에 무슨 전쟁으로 청열전쟁으로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이겼고 얘들이 졌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아하 우리의 운동이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실패를 자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운동의 실패를? 양모운동의 실패 그럼 누구 운동이 옳았던 겁니까? 누구 운동이 옳았던 거예요? 일본의 운동이 옳았던 거죠. 그럼 일본 걸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운동을 자 따라하자. 이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법 자강운동 한번 가볼게요. 변법 자강운동은 양모운동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게 자 펼쳐질 건데 1898년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칸유웨이 칸유웨이 자 그 다음에 제자였었던 량치차오 량치차오 그리고 당시에 광서제 황제죠. 자 이들이 함께 자 근대운동 변법 자강운동을 할 건데 슬로건은요 변법 자강입니다. 별 의미가 없죠. 변법 자강은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 운동의 이름과 자 이게 슬로건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자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자 세 번째 이때 뭐하게 된 거냐면 일본에요. 자 일본에 무슨 유신을 따라하려고 하냐면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 메이지 유신을 따라해서 무슨 군주제를 따라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입헌 군주제를 자 모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자 무슨 군주제가 지금 확립이 돼 있다는 겁니까? 입헌 군주제가 확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일본에서는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일본을 메이지 유신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 말씀 드릴 건데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유민권운동은 일본의 민중들이 정부한테 헌법 만들어주세요 의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운동 이게 바로 자유민권운동입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처음엔 탄압합니다. 정부가 탄압해요. 정부가 탄압했는데 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 애들이 20년 정도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18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꾸준하게 헌법 만들어주세요 의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정부도 결국은 알았다 알았다 만들어줄게 자 그래서 여기에 헌법이 제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슨 군주제가 외형적으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천황이 모든 권력을 다 지었어요. 천황을 막 신성시하고 천황이 모든 권력을 지긴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헌법과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완에선 이 연도를 쓸 건데 좀 이따 쓰긴 하고요 일본의 입헌군주제가 이렇게 확립이 됐는데 이거를 따라하겠다라는 게 지금 무슨 자강운동이라고요? 변포자강운동 이걸 따라하겠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청일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청일전쟁이 자 이렇게 전개가 됐고 청일전쟁 이후에 무슨 자강운동 합니까? 변법 자강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나라에서 그러면 일본의 일본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시점은 즉 헌법과 의회가 만들어진 시점은 청일전쟁 전 A시점이어야 됩니까? 청일전쟁 후 B시점이어야 됩니까? 일본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만들어진 시점은 청일전쟁 전이어야 돼요? 후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아 일본이 옳았구나 이걸 따라하자 이거죠.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여기서 일본의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더라면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이 헌법은 청일전쟁 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연도는요 1889년 1889년 자 그 다음에 의회가 1890년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일본의 의회는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인데 두 개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원이라는 의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의원이라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회 파트에 또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미리 좀 우리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 무슨 군주를 따라하고 있다? 입헌군주를 따라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자강운동이다? 변법 자강운동이다. 자 네 번째 간단하면 이 변법 자강운동에서 자 각종 개혁정치가 나오는데 뭐를 폐지하려고 하냐면 과거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폐지가 안 돼요. 나중에요 광서신정 때 폐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시험 문제 폐지라고 나오나요? 나와요. 폐지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제 폐지 시도 이렇게 공부하세요. 물론 시험에서는 시도나 말은 안 써요. 그냥 과거제 폐지로 나와요.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100일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 못했다. 실제 폐지된 것은 나중에 광서신정에서 폐지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도라는 말을 우리는 자 가로 안에 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을 정비하는데 그때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을 정비할 때 일본 걸 따라해요. 일본 걸 따라하는데 일본은요 소학교가 있고요. 자 소학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있어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자를 당으로 바꿔요. 당 그럼 뭐죠? 소학당 중학교는요? 중학당 대학교는요? 대학당 그래 대학당 그게 바로 경사대학당이에요. 이 경사대학당이 1898년도에 만들어진 중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중국 최초의 대학 경사대학당 나중에 베이징 대학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어쨌든요 경사대학당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다. 자 문제는 여기에는 이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것이 서태우와 같은 보수파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무술련에 자 쿠테타가 벌어집니다. 무술 정변이 벌어지죠. 무술 정변 그래서 광서제를 강금시킵니다. 그럼 이 운동은 변법자강 운동은 며칠 만에 끝나게 되냐면 자 100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백일천하라고 이제 표현하죠.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무술련이 지금 1898년이 무술련인 거예요. 무술련에 쿠테타 서태우가 서태우가 광서제의 큰엄마예요. 그러니까 서태우는요 이 광서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 황제의 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실질적 권한을 자 장악했었던 겁니다. 그럼 통치 권력은 서태우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고 이 광서제는 허수아비에요. 허수아비. 그래서요 일부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서제가 정치적 권력을 잡은 건 딱 100일에 불과했다. 어 100일에 불과했다. 뭐죠? 요거에요. 그러니까 서태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치를 직접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두 다 서태우가 뒤에서 쥐락펴락 했었던 거거든요. 딱 100일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런 보수파들이 쿠테타를 통해서 광서제를 강금시켜요. 그래 결국 이를 쿠테타는 자 쿠테타 때문에 광서 아 변법 자가 운동이 며칠 만에 100일 만에 자 끝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100일 천하 그러면 지금 근대 운동에 자 양무 운동도 실패했고 변법 자가 운동도 실패했고 이런 근대 운동이 자꾸만 실패하는 요인이 뭘까 라고 했었을 때 외세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 정부가 문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서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라는 게 전개될 거냐면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전개되는데 이 의화단 운동은 의화단 운동은 사람 이름은 따로 없고요. 자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의화단이 중심이 되어서 슬로건을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울 붙자 청나라를 일단 돕자 도울 붙자 청나라를 돕자 그리고 멸망시키자 누구를? 서양 새끼들 자 부청 멸량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럼 부청 멸량을 외치면서 뭐하게 되냐면 베이징의 베이징의 자 외국 공사관 이 공사관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2차 아편전쟁의 결과의 값으로 즉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을 때 공사관이 설치되기 시작했죠. 자 그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자 교회도 습격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 파괴합니다. 그러면 외국 공사관 교회 철도 자 여기들을 뭐 한다고요? 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자 보는 족족 죽이고 다닙니다. 자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하길 바랐던 거냐면 이 외국인들이 쫄아서 중국 무서운 나라야 쫄아서 나가주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청나라 정부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겠다. 이때요. 청나라 정부는요. 어이 땡큐지. 민중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민중들이 우리 정부를 지지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왕조가 이들을요.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아요. 청왕조가 자 방간적 태도를 취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압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도 어우 너무 진압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어... 미루는 거죠. 아무튼요. 방간적 태도.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안 되겠다. 자 외국에요. 8개 국가가 연합국이 만들어져요. 자 8개국이 자 8개국이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자 이거를 직접 진압하는데 그 8개 국가 중에 자 일본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두 나라 일본과 러시아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좀 올릴까요? 여기다가 무슨 조약이 체결되냐면 자 신축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 신축조약은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베이징 조약과 의정서에서 이 조약과 의정서의 차이점 여러분 조약과 의정서의 차이점은요 법과 정치를 선택한 친구들도 잘 몰라요.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조약과 의정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절차가 좀 더 복잡하느냐 단순하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의정서가요 좀 더 절차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대표 대표들이 그냥 도장 땅 찍으면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조약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 비준을 거치고 뭐 여러 절차가 있어요. 복잡하게 자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체결했던 자 조약의 한 형태 조약의 한 형태 이게 바로 베이징 의정서 의정서입니다. 그러면 이 베이징 의정서에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뭘 지불하냐면 배상금을 자 지불해요. 배상금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국 군대가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외국 군대가 왜 베이징에 주둔하냐면 공사관 이 공사관의 경비병 아 공사관을 습격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공사관이 또 습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관은 이제 자기들의 군대로 직접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축조약에서의 자 포인트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됐다더라. 와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와서 총을 들고 막 설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안하겠죠. 그죠? 민중들이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광서신정이라는 자 개혁정치가 펼쳐질 건데 이 광서신정은 얘들이 하는 겁니다. 보수파들 와 이 보수파들이 중심이 됐는데 얘네들도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중들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민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커진 거거든요. 왜? 배상금 계속 갚고 있죠. 이 배상금이라는 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1차편전쟁 2차편전쟁 청프전쟁 청일전쟁 그 다음에 의화단운동에서 좀 아까 뭐 있었죠? 신축조약 계속 배상금 그럼 백성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럼 안 그래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의화단운동 당시에 뭐 했습니까? 청왕조가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아서 결국 외국 군대가 진압했고 외국 군대가 우리 베이징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파들 또 안 되겠다. 이 민중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고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하는 척 쇼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광서제라는 황제 때 지금 새로운 정치 개혁정치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개혁에서요. 개혁에서 자 세 가지를 체크할 건데 첫 번째는 자 과거제가 드디어 드디어 여기에서 폐지됩니다. 시험 문제에서요. 과거제 폐지는 변법자강운동에서도 과거제 폐지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그때 폐지한 거는 완전하게 실질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는 자 변법자강운동에서는 과거제 폐지 시도라고 공부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과거제 폐지라고 나올 수도 있다. 기출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완전한 폐지는 실질적 완전한 폐지는 무슨 신정 때다? 광서신정 때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죠? 수나라 수나라 때부터 시작된 과거제도가 실질적인 폐지는 청나라 말기 광서신정 때 이루어집니다. 자 신군이라 불려지는 신군이라 불려지는 신식군대가 만들어져요. 신군 자 그 다음에 흠정 헌법 대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흠정이라는 건 흠정 흠정 헌법 대강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1908년입니다. 그럼 흠정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직접 흠정 황제가 직접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고요. 대강은 대충 초안이라는 뜻입니다. 초안. 그러면 황제가 직접 헌법의 초안을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 만들 거야 이런 나라 만들 거야 헌법의 초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하려고 합니다. 헌법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그런데 1908년도에요. 여긴 이 광서제가 죽어요. 그럼 광서제가 자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광서제가 자 사망을 하는데 1908년도에 사망을 하면서 이 개혁 자체가 뭐 된 거예요? 중단이 되죠. 서태우가 이제 그 광서제의 큰엄마라고 했는데 광서제를 허사비로 앉혀놓고 실질적 권력을 서태우가 다 지었잖아요. 근데 서태우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서태우가 자기가 이제 너무 고령이어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그럼 내가 죽게 되면 그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정체에 쫙 깔아놨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서제가 여기 있는 서태우의 주변 사람들을 다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와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자 누구를? 여기 있는 광서제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요 여기는 이 광서제에게 독약을 줘요. 음료수예요. 라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독약을 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광서제를 독살하고 와 딱 다음 날 하루 차이로 다음 날 서태우가 죽어요. 그래서 같은 년도에 1908년도에 자 서태우가 자 죽기 전날 광서제를 죽이고 자 본인도 죽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98년에 광서제가 죽음으로써 이 개혁은 중단이 됐고 당시에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푸이거든요. 푸이. 이 푸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 얘가 몇 년생이냐면 1906년생이에요. 그럼 1906년생인데 얘가 1908년에 황제가 된 거죠. 세 살입니까? 예. 맥시멈 잡아줘도 세 살이죠. 아직도 기저귀하고 있어요. 정치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는 망할 건데 이 청나라가 망할 때 자 마지막 무슨 혁명? 신의 혁명이라는 게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신의 혁명의 과정 자 스토리 1위 한번 가볼게요. 1911년도에 신의 혁명 자 순원이요 순원이 일본 도쿄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중국 혁명 자 동맹의 혁명이란 말을 빼고 그냥 동맹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도쿄 1905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중국 혁명 동맹의 이걸 만들어놨고 순원은 무슨 주의를 외치고 다녔냐면 산민주의 그럼 산민주의는 뭐냐면 자 민족 민생 자 민권을 부르짖습니다. 그럼 민족 민생 민권을 부르짖는데 이 중에 민족 이 민족은 한족입니다. 그럼 한족이니까 당연히 청조를 타도하자. 청왕조를 타도하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지금 우리 근대화운동에서 각각의 슬로건들이 있었는데요.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자 뭐라 하겠습니까? 멸만 흥한 그죠? 자 변법자 아 뭐야 그 양모운동에서는 중체서용 그 다음 변법자강 운동에서는 변법자강 얘는 별로 안 중요하죠? 의화단 운동에서는 이제 부청 멸량 그리고 신혜혁명 때 여기 있는 산민주의에서 청조 타도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 다음 민생은 뭐 백성생활 안정이니까 놔두시고요. 민권 민권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권리 그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표를 뽑자. 자 그래서 무슨 정부를 추구한 거예요? 공화정이라는 어 왕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이라는 정부 형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순원 자 이런 과정에서 청나라 정부가요 청왕조가 뭐하게 되냐면 민간철도를 민간철도의 국유화 선언을 합니다. 그럼 민간철도의 자 국유화 선언을 했는데 요게 1911년 5월달입니다. 그러면 민간철도를 국유화 선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오랜 자 전쟁들 그 과정에서 배상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배상금 그걸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럼 배상금을 받아야 될 국가들이요. 그래 청나라에 힘들지? 어 힘들어. 배상금 천천히 갚아 힘드니까 돈 생기면 줘야 된다. 이렇게 그걸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당장 갚지 못해? 라고 애교적인 압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압력에 부딪힌 청왕조가 아씨 답답하다 갚아버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민간인들의 철도를 국유화 시켜서 이걸 담보로 또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배상금을 갚으려는 이런 꼼수를 자 둔 겁니다. 그럼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장난하십니까? 우리의 철도를 왜 국가가 뺏어 가는데요? 라고 하면서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닙니까? 이 저항했었던 운동을 우리는 자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보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로 운동은 그럼 뭐야? 보호한다. 보호한다. 로. 철로. 철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 안 된다. 내 거 뺏길 수 없다. 라고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 그렇구나 민중들이 원하지 않네? 알았어. 없던 걸로 할게.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보로 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 철도의 국유화를 뭐 하려고 한다?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들이 자 들고 일어나죠. 자 요게 스찬성 자 스찬폭동이 벌어집니다. 양치강 상류 쪽에 스찬성에서 스찬폭동이 벌어졌고 이 스찬폭동을 진압해라. 라고 신군 여러분 신군이 여기 아까 광서신정 때 새롭게 만든 군대가 신군입니다. 요 신군들을 투입시키려고 그래요. 신군을 투입시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 이 진압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군들이 우창이란 동네에서 자 우창이란 동네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우창 봉기. 누구들이 일으켰다고요? 신군들이. 그러면 신군들이 이렇게 우창 봉기를 일으키면서 각각의 성들이 자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럼 독립선언에 동참한 성들끼리 자 무슨 민국을 만들거냐면 중화민국을 만들겁니다.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의 임시총통으로 자 누가 올라오냐면 순원이 올라올거에요. 순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보여드린다면 청나라 정부가 일단은 민간철도를 국유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운동이 보로운동인데 보로운동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다. 그래서 애들이 자 여기에 스찬성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걸 진압해라. 그랬더니 이 우창에 있었던 신군들이 이걸 진압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리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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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성들이 독립선언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독립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 일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청왕조는 피난을 떠난 겁니다. 청왕조가 이렇게 피난을 떠나서 여기에 독립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이 성들 그들을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찌끄러기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위안스카이를 내려보냅니다. 자 그 위안스카이에게 뭐라고요? 순언을 제거해! 순언을 제거해! 라고 이제 내려보냅니다. 당시에 이 중화민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난징입니다. 자 어디에 있었다고요? 난징에 그럼 난징에 중화민국을 수립하고 순언이 임시총통이었었는데 누가 내려왔습니까? 지금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청왕조의 명령을 받고 자녀 병력들을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어 그런데 이때 순언이 자 위안스카이와 접촉을 통해서 야 그러지마 이제 왕조 이런 시대는 끝나고 근대국가로 가야지 자 니가 총통해 니가 총통해 내가 자리를 양보할 테니까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오 월떡결에 총통의 자리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았어 내가 총통의 자리에 올라갈게 그러면은요 구조를 간단하면 자 이런건가요? 이렇게 써볼까요? 네번째 간단하면 자 청왕조가 피난을 떠나서 누구를 내려보냈습니까? 위안스카이를 자 파병을 한거죠. 근데 위안스카이가 결국 뭐한겁니까? 배신했죠. 실질적 총통의 자리에 올라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가 배신하는 순간 누가 멸망했다는 겁니까? 청왕조가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청나라가 망했네요. 중화민국이 자 1912년도에 수립됩니다. 신혜혁명은 1911년 10월 10일 10월달부터 시작되었고 12년도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청왕조가 고 직후에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실질적 총통은 자 누가? 위안스카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었던 거죠. 자 나라의 이름은 여러분들 자 무슨 민국입니까? 예 중화민국입니다. 자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의 실질적 총통에 자 누가 집권하고 있었다? 위안스카이가 집권합니다. 이 뒤에 내용은 자 나중에 우리가 따로 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중화민국의 수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징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난징에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국의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난징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난징이에요. 난징에 수도를 뒀었던 지금까지 배웠었던 국가 왕조를 한 번만 나열해 보십시오.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조 남조 됐죠? 동진 송재 양진 그들은 전부 다 난징 건강에 건강에 도읍을 뒀습니다. 난징 첫 번째 남조 두 번째 간단하면 여기에 있는 명나라 그죠? 명나라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그리고 무슨 민국 중화민국 됐죠? 나중에 가면 국민당 정부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토탈 5개입니다. 그래서 5개 난징에 도읍질 두 나라 아직 마지막 건 배우지 않았지만 이 4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자 교재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본문 다시 들어오면 142쪽 갑시다. 142쪽 가시게 되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개항을 당할 건데 영국이요 자 아편 무역을 했답니다. 왼쪽에 핵심 체크 쪽에 편무역과 삼각무역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뭐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삼각무역이 뜨면 19세기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1차 하편전쟁 1차 하편전쟁 별표하시고 난징조약에다가 자 다시 별표하겠습니다. 난징조약에 여러분들 제가 판사하지 않은 내용들에 불평등한 모든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다. 됐죠? 불평등한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탕후드라 1번도 자 별표하시고요. 탕후드라 1번 별표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2차 하편전쟁 배경은요. 에로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의 탄압 구좌 처형 1차 때는 임칙서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때는 영프연합군이 들어왔는데 그 영프연합군에 이어서 텐진이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텐진조약이 설명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핵심 체크 쪽에 이거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베이징 조약에는 땅과 관련된 것만 추가됐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주릉반도를 뺏긴 거하고 연해죄를 뺏긴 거 이 두 개만 추가됐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본문에 다시 베이징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비읍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난징 조약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가시면 태평천국운동 지역번 자 사람 이름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난징에 도읍질 뒀다라는 거 멸만흥한 슬로건 밑줄 그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양모운동은 여러분들 중심인물 니은번 밑줄 그으시고요. 디귿번에 슬로건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밑에 탕구다로 2번 별표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뒷장에 변법자강운동은 청열전쟁 패배 이후에 자 니은번 칸유웨이와 량치차오 그때 칸유웨이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공양학입니다. 공양학 이 공양학은 청나라 말기에 자 고증학이 있었는데 아 청나라 시기에 고증학이 있었는데 그 고증학에 대한 반발이 바로 공양학이죠. 량치차오는 사회진환원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일본껄 따라합니다. 일본껄 따라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따르려고 했었다라는 거.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발로 100일 만에 자 문 닫았네요. 100일 천하. 탕구다로 3번 왕별표하십시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됐죠? 이 사료가 주어졌을 때 무슨 자강운동이라는 거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됩니다. 밑에 의화단운동은요. 사람 이름은 따로 없고요. 거기에 있는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됐고 슬로건을 밑주고 싶죠. 부청 멸양 부청 멸양 그 다음에 일본에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8개 국가가 와서 직접 진압했고 자 무슨 조약이 체결되었다. 신축조약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신축조약 그 다음에 밑에 광서신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광서신정은 과정의 3가지만 우리가 확인합시다. 신군이 창설됐고 과거제가 폐지됐고 흠정헌법대강 자 흠정헌법대강에 의해서 뭘 얘기했었습니까? 입헌군주제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거 발표하고 같은 해에 발표하고 나서 대강이니까 초안인데 이걸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광서제가 죽은 거죠. 그게 결국은 입헌군주제를 확립시키지 못한 겁니다. 결과는 쭉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신해역명 신해역명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번 중국혁명동맹에 혁명이란 말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민주의 산민주의 민족 민생 민권이 보이네요. 쭉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수참폭동 수참폭동 그 다음에 신군들의 우창봉기 쭉쭉 자 중화민국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향에다가 발표하겠습니다. 영향에 발표하는데요. 외몽골이 자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 외몽골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성들이 성들이 뭐였어요?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때 몽골도 중국의 국경선 안에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나 독립하란다라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즉각 독립을 인정받진 못하고요. 러시아가 도와줘서 카우타 조약이란 게 체결되어서 자치권을 얻어가요. 자치권. 그랬다가 나중에 이 담딘스후바타르 사람 이름이 있는데 담딘스후바타르가 활력을 해서 결국 독립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보면은 몽골의 독립 과정이 나와있을 거예요. 신혜혁명 영향으로 일단 독립을 선언했고 1915년도에 자 카우타 조약이라는 걸로 자치권을 얻어왔고 나중에 담딘스후바타르의 활력으로 자 24년도에 24년도에 완전한 무슨 공화국? 몽골공화국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다 이야기됐고요. 탕후대로 4번 자 흠정헌법대강 자 여기 또 자 별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흠정헌법대강 자 별표하시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긴 할 건데요. 보긴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자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1918년까지입니다. 그럼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여기에서 딱 10년을 빼면요. 10년을 빼면 자 1904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딱 10년을 빼면 1894년 아닙니까? 다시 여기서 10년을 빼면 자 1884년 됐죠? 그래서 요게 무슨 전쟁이냐면 요게 요게 청푸전쟁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전쟁일까요? 네 청일전쟁입니다. 얘는 자 러일전쟁이고요. 자 요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14년 요거 연도를 하나 기억해놓고요. 이 1914년에서 거꾸로 몇 년씩 빼라고요? 1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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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란 말입니다. 알겠죠? 10년 빼면 러일전쟁 다시 10년 빼면 청일전쟁 다시 10년 빼면 청푸전쟁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청푸전쟁 써놓고 여기다가 10년씩 더 하시더라고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뺐습니다. 그러면 14년부터 자 10년 10년 10년씩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 조약 가볼게요. 이 청푸전쟁 결과 체결된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1885년도의 텐진조약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새끼 조약이 체결되냐면 시모노 새끼 조약이 체결되네요. 시모노 새끼 조약 조약이란 말은 뺄게요. 그러면 자 시모노 새끼 조약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조약이 체결되냐면 자 포츠머스 포츠머스 조약이라 체결되는데 이 포츠머스가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냐면 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중재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이 중재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야. 알았죠? 미국 자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에는 자 무슨 강화 조약? 자 파리 강화 자 조약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10년씩 빼고 조약 이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 텐진조약 요걸 설명할 겁니다. 텐진조약 다시 갑시다. 텐진조약은요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온답니다. 텐진조약은 우리 시험에서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의 텐진조약을 다시 정리하면 텐진조약을 자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게 1858년도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자 청나라 자 VS 영푸연합군 아 아까 나왔었던 몇 차 아펜전쟁 때 2차 아펜전쟁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85년도에 자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하고요 1885년도에 자 청나라와 누가 체결하냐면 여기에 있는 프랑스가 체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었던 건 요걸 본 겁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어느 땅을 놓고 싸웠던 베트남 땅을 놓고 싸웠던 청부전쟁 됐죠? 그럼 요건 청일전쟁 아니에요. 요건 청일전쟁이 아니다. 요때 연도가 같은데 요거는 요거는 조선에서 아 조선 자 요거는 자 베트남과 관련된 자 베트남과 관련된 종주권 문제로 싸운 거고요.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다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조선에서 조선에서 양군의 조선에서 조선에서 양군의 철수 자 일본 군대도 빠져나가고 청나라 군대도 빠져나가자. 이게 텐진 조약. 아 한국사에서 기억나나요? 갑신정변 직후에 체결되었었던 갑신정변 직후에 체결되었었던 그 텐진 조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칭이 다 텐진 조약입니다. 그럼 당연히 청나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텐진이 청나라 도시니까. 그럼 텐진 조약에서 청나라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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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했냐를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골라내셔야 돼요. 한국사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고요. 됐죠? 동사에서는 요 세 개가 다 나와요. 세계사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고요. 됐죠? 세계사에서는 요거. 아무튼 그러면 셰엠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다시 마무리한다라면 2차 아편전쟁 중에 텐진 조약.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동시에 빠져나가자 라고 체결했었던 게 텐진 조약. 나중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합니까? 청나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청나라가 도죠? 그랬더니 일본을 따라 붙어요. 그 일본이 한반도에 자 돌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철수하자 동시에 출병을 하자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열전쟁의 배경으로 작용됐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청프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체결했었던 조약이 자 바로 청프전쟁입니다. 요것도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음 강에서는요. 자 우리 일본의 계양인데 일본의 계양은 봤죠? 일본의 계양은 봤고 그 뒤쪽에 146쪽에 가게 되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나옵니다. 그 메이지 유신 자 요거부터 해서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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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